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저희집 이음트럭은 지금 설날 부정연휴에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손님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방문은 못하시고요 저 대신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방문해갖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20년 등록에 6.6 와이드 모델을 거기다가 수동 미션이 들어간 광폭 윙바드 차량이고요 빠르트 적재함은 10바르트입니다 윙 자체는 정품 경량윌이 달려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보시다시피 엄청 깨끗하고요 하부 상태 또한 역시나 엄청 깨끗합니다 6.6 와이드 모델이다 보니까 보조 프레임은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윙 내부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작업등 그 다음에 GFP 판넬 압축 판넬 거기다가 이 벽면 여기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바닥 거기다가 윙 내부도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중대군데 조금씩 찍힌 부분은 있어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깨끗한 차량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용이 필요해서 여기 지금 게이트 부분에 스프링도 다 달아놨기 때문에 하나 보시면 되고요 일절 경고등 뜨는 거 하나 없이 신차 스티커 그대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블랙박스 그 다음에 하이패스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키로 수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걸로 무조건 하시라고 했거든요 손님한테 실키로 수가 55,609km 차량이고 굳이 오토가 필요 없으시다라고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상식 후방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정품이다 보니까 6.6 와이드 모델 이렇게 달려 있죠 후방 따로 다 달려 있는 차량이고 실내도 보시면은 조잡스럽게 뭐 이렇게 픽스 자극도 없고 플라스틱에 기스나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실내도 엄청나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등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상품만 할 거 전혀 일절 없고요 너무 깨끗한 차량이라 그냥 이대로 바로 하셔서 대폐차 하고 영업용 넘버로 바로 다셔도 충분한 차량입니다 지금 뭐 들어가야 될 거고 하이패스 뭐 포채널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뭐 포채널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장착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게 당연히 금액이죠 네 금액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옵션도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고 아쉽게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통풍 시트 자리는 21년식에 여기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요건 안 들어있고 이제 백미러, 열선, 그 다음에 강제재생, DPF 강제재생 요렇게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차량은 제가 손님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거래를 해주시려고 하고요 사장님 차를 제가 대폐차를 해드릴 거예요 어 사장님 차를 정리하셔야 될 게 1.2톤 차량이라 3.5톤 일반인 바디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잘 최대한 금액 맞춰서 잘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음트럭은 이렇게 저희 믿어주시고 차량을 저희한테 확인해갖고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믿고 한 번 진행해보셔도 손에 안 보시는 장사니까 어 시간이 꼭 나시면은 한 번 와주시고요 안 나아주시면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방문 스케줄 잡으셔서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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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